왜 초과를 피할 수 없는거야 이친구는? 초과는 빠르니까 난 더 빠른데? 여기선 더 느린가 보지 보여? 다시 봐줘 보여? 일단 그 미국계담이라는게 아핰핰핰핰핰핰핰핰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너입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웰컴 투 마운트 힐 이라는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게임 마우스 포인트 찌띠빵빵 뭔 말이야? 오일이 없대 어디갔대? 이럴때 여러분들 침착하게 오일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일로와야 돼? 왜 으까봐 오.. 다생긴거 봐봐 규첨으로 생겼어 허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 나 깰 수 있을거같애 앰빠라 야 깼어 봤어? 아직 끝난게 아니야 왜에? 자 보여줘?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일단 저 못생긴 친구가 옷도 없는 저 거짓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폭탄을 눈둘겁니다 나 피해 주신 다음에 딱 이거 잡아주시고 얘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왜 하내요 깼다아아아 봤어? 자 드디어 챕터 1을 깼어 이제 챕터 1에 4배 정도 어려운 챕터 2가 있어 넌 이 물속에서 나무판자 3개를 찾아서 그 나무판자 3개를 하나하나 꽂아줘야 돼 한 번에 못 들거든 혹시 물속에 뭐가 있니? 물귀신이 있어 물에 7초 이상 있으면 죽어 물귀신 때문에 왼쪽 꺾어 직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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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봤니 혹시? 봤어 넌 죽을거야 혹시 지금도 죽니? 어 혹시 점프 넘니? 어 날 때릴거야? 어 딱 3초만 누리겠다 하나 둘 둘 셋 나 너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어 이 게임 이러면서 와요 춥나봐 나 보기엔 추워 많이 추워요 지금 우선 우리 아직 목숨 두개나 있어 물론 두개가 한 번에 죽을 수도 있긴 해 왼쪽 Give me 우선 우선 왼쪽 쌓인 나 제발 사이버 와아..이C 기기인줄 알았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아아아악 출발! 봤습니까 거의 0.01초 반응 저기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이거 미안해요! 아 이거 1인용차입니다! 1인용차예요! 대비해! 이거 말도 안 돼! 이거 출발해! 출발해! 그니까 얘가 날 죽였을거라면 운전석을 이렇게 뾰잉 했겠죠 하지만 나를 죽일 생각이 아니라 내 옆자리 타고 싶어서 옆자리를 연겁니다 날 좋아했던거죠 날 갖고 싶었던거지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운트 실!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빠잇!